G.O.D 아트 뮤지엄 G.O.D 뮤지엄의 첫 번째 도서트 애니 도서트입니다 즐거우십니까? 네! 지금까지 여러분은 첫 번째 관 Welcome to G.O.D 아트 뮤지엄을 지나 오셨고요 자, 지금부터 Love is World 관을 관람하시게 되실 겁니다 이번 관에서는 사랑, 또 사랑의 아픔 그 아픔이 치유되는 과정을 차례대로 만나게 되실 거고요 아픈 사랑을 해보신 분들 지금도 그 아픔 속에서 헤매고 계신 분들 그 아픔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은 분들까지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되시나요? 네! 그렇다면 먼저 사랑의 모든 것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Love is World 관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의 기회를 줘 심장이 멎은 줄 알았어 너무 놀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오늘도 그냥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또 영합회를 두 개 사가지고 뭐 하냐고 전화를 받더니 네가 갑자기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는 거야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서 할 말을 잊었어 그냥 서 있었어 네가 내게 원하는 게 뭔지 말은 해줘야 할 것만이야 그냥 달려 이대로 내게 기회도 줘보지 않고 하지 말라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내게 기회를 주면 내가 잘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봐도 계속 너는 미안하다는 말만 불이하면 어떡하라고 미안하다는 말만 좀 그만해 그렇게 미안하면 내게 왜 그런지 말을 해 이유가 없다니 그런 게 어딨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냐 말해 어서 혹시 어디서 혹시 어디서 무슨 말을 들은 거야 말해봐 그 말이 틈인 거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내가 널 무석하는 것 때문에 아니 그래 이제 정말 난 내게 원하는 게 뭔지 말은 해줘야 할 것만이야 그냥 안녕 이대로 나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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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해봐도 배송하는 미안하다는 말만 돌아오려면 어떡하라고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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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Hey, yeah Ooh, oh, yeah, yeah будем 무언지 이유다, 뭔지도 모르지만 한 시 그리고 두 시계도 누른바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 벌써 몇 시간도 온다는데 죽을 것 같아 넌 전화도 받지 않아야 이제 숨이 막힐 것 같아 내일도 올해도 그렇게 살 거란 생각 난 미칠 것 같아 네가 내게 네가 내게 원하는 게 멋진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냐 그녀되면 예 아 내게 기 나는 어쩌보지 않고 오 하지 말라고 하지마 이러지 말라고 네게 기울주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아무리 마음을 담아도 계속 너를 미안하게 만나 다 될 우리 하면 우리의 사랑을 건너가라고 우리의 사랑을 건너가라고 아멘